먹을래? 너 먹을래? 무서워 엄청 무서운 사람 아닌데 고양이 좋아하는데 야옹아 얘야 여기 좁은 틈에 앉아있노 얼굴 한번 볼까 여기서 뭐해? 귀엽게 생겨가지고 응? 운틈에서 응? 배고파? 뭐라도 좀 챙겨줘 응? 도망도 안 그러고 긴장도 안 한 것 같고 지금 저랑 1m 정도 차이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나 또 보고 있어 응? 여기 마트 왔어요 제가 먹을 게 있을까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먹을만한 게 우유도 안 되고 와 고등어 저런 것도 간이 너무 쎄고 음 뭐라도 좀 먹이지 잠시만 잠시만 원래는 주면 안 되는데 뭐라도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 나아야 돼 사무실로 다시 갔는데 사무실로 다시 갔는데 제가 아까 한 4시간 전에도 저기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못 내려가는 건지 그냥 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차피 길 어차피 길고 길고양이잖아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을 어차피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나 운 좋으면 캣맘들이 주는 사료 정도일텐데 오늘은 그냥 반대로 이걸 한번 줘볼게요 아직 있나? 아직 있다 다시 물이랑 소세지 사왔는데 아직 그대로 있네 여기 벌써 지금 온 지 3시간이 됐는데 뭐 줘서 먹으면 그냥 먹는 거 아니면 그냥 뭐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 고양이들이 제일 이 시기에 힘든 게 물을 못 먹는 건데 물이라 이렇게 해놓고 갖다 놔줄게요 뭐예요 나보다 좋은 거 마셔 상당히 일단 물은 소세지 먹을 거야? 소세지 먹을래? 아빠 소세지 먹을래? 아빠 소세지 먹을래? 냄새 좋지? 소세지 먹을 거 먹을 건데 안 먹어? 소세지 일단은 조금 잘라서 조금 잘라서 조금 잘라서 줄게요 먹으면 좋겠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혹시 먹을래?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한 5분 정도만 갔다와 볼게요 먹으려면 먹어 알았지 그대로네 5분 됐는데 아저씨 퇴근하자 응? 일단 5분이 됐는데 5분 좀 넘었지 아직 안 먹고 있네 우리 사무실 열어줄까? 응? 왜 그렇게 불편하게 있어 여기 해봤자 가로 2cm 2cm 2cm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있지 혹시 이렇게 주면 먹을까 먹을래? 뭐 먹을래? 무서워 엄청 무서운 사람 아닌데 고양이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했지 앞에 좀 더 앞에 놔둬까? 맛있는 거였네 난 먹는 것보다 먹는 게 안 낫나? 이거 잘래 여기 좀 더 떠줄까? 무서워 알았어 알았어 잘 그렇죠 Books Grandpa 니다 명룡 다시 빈 정말 pronto